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외신은 베네수엘라의 최근 소식을 전합니다. 7월 20일 오후에 수도 칼라카스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지하철을 사용하지 못하고 걸어서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네 번째 대규모 정전사태입니다. 극심한 차량 정체와 통신마비가 뒤를 따랐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대정전사태에서는 일주일간 정기공급이 중단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각을 반짝 채우고 있는 마두르 대통령은 이번 대정전사태는 미국이 고성능 전자기 공격 때문에 발생했다. 그렇게 미국을 맹비난합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회에서 포퓰리즘이 극심히 기성을 부리고 지나가고 나면 한 사회가 갖고 있는 귀한 자원을 대부분 낭비해 버리기 때문에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기본 서비스 예를 들면 전기, 상하수도 이런 부분까지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가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민중주의자들, 포퓰리즘을 선호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나라 경제가 바닥을 치고 나면 항상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정권을 잃게 되니까 항상 외부의 적을 만든 다음에 국민들을 다시 또 속이게 되죠. 그러면 국민들도 또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능력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베네수엘라를 떠났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참 비용을 많이 지불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 지금 상황은 포퓰리즘을 한 사회가 가진 귀한 자원을 낭비해 버리고 나면 급속한 속도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천문학적인 빚 때문에 전력망이라든지 도로망, 하수도망 이런 것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고 전문인력들이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전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의 미비라든지 전년병의 만년 같은 그런 딱한 사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 국가 부채는 1560억 달러입니다. 약 177조 840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제 규모에서 비교하면 대단히 큰 돈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가 부채는 약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 거의 수직 상승하는 그런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일반적인 국가에서 보듯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환율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대신에 베네수엘라는 특별하게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을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총 수출 가운데 국가 부채가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대개 신흥 국가들은 총 수출에서 국가 부채가 다른 신흥 국가에 비해 가지고 4배 정도 높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738% 정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생산 기반을 상실한 국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빛이 증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국가 부채가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38%였지만 2015년까지는 200%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100%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생산 기반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라고 부릅니다. 이 회사가 베네수엘라의 총 수출의 98%를 담당합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 1월달입니다. 미국 정부는 마드로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해 가지고 2019년 1월부터 아주 본격적이고 아주 강력하게 경제 제재를 단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뿐만 아니고 그 국영석유회사가 미국에서 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트고라는 그런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런 회사에 대해서도 직접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줄 자체가 말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마드로 정부는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130톤 정도의 금을 팔아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4월달 기준으로 한 30만 톤 정도가 소진됐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한 100톤 정도를 더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소유한 그런 금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교훈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가 어느 정도 가동되던 2015년까지 국가 부채는 파멸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도에는 총수출에서 국가 부채가 200% 2018년도에는 738% 4년이 걸린 거죠. 생산 기반의 분계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특히 수출에 의존해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국가에서는 수출 산업 기반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우리가 베네수엘라 교훈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가 망가지게 되니까 천문학적으로 국가 부채가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례를 그리스에서 또 한 번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경우에도 국가 부채가 짧은 시간 안에 급속히 평창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는 국내 총생산 GDP 가운데 국가 부채가 1980년만 하더라도 22.60% 아주 양호한 국가였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국가 주도 지출이 늘어나면서 1996년도에는 101.3%로 늘어나고 2007년도에는 103.1%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1980년까지 재정이 아주 건강한 국가였고 특히 국가 부채 증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정부 지출이 급증하는 겁니다. 정부 규모가 확대되는과 동시에 놀랍게도 실업률도 증가하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그리스 경우에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교훈은 국가가 더 많이 개입해서 예산 규모를 더 키우면 키울수록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를 더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훨씬 더 실업률이 증가하는 그리고 생산량이 또 급감하는 그런 현상을 동시에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80년도에 22.60%의 국가 부채 비중이 1990년도에 101% 그리고 2007년도에 103%니까 1996년부터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100%대 초반에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이제 109.4%인데 여기에서 2018년도는 181.1%니까 2008년도부터 10년 사이에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국가 부채라는 것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급속하게 증가해 가지고 결국은 국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베네수엘라와 그리스로부터 우리가 모두 다 배울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지출을 증가시켜서 국가 부채가 급증함으로써 나라가 망한 대표적인 사례에 속하는데요. 명분이야 정치가들은 항상 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두 나라에서 공통된 점은 첫 번째는 국가 재정 지출 증가 예산 규모를 평창시킨 겁니다. 두 번째는 국가가 직접 고용하거나 간접 고용하는 인력 증가 그러니까 일종의 국영 혹은 국가 예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 숫자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국가 부채의 급증 그 다음에 동시에 실업률 급증 그 다음에 민간 활력 상실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생산지수 하락 이런 현상들이 고스란히 녹아나는 그런 두 나라의 사례가 바로 베네수엘라의 사례하고 그리스 사례다. 특히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국가 부채, 국가가 짊어지는 빚은 일정 시간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특정 시점을 기하로 해가지고 급속하게 거의 수직 상승하듯이 그렇게 증가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